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등어와 관련된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선으로 그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과 꿈에서의 상황이 결합되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으로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로 인식됩니다. 이 때문에 고등어 꿈은 대체로 풍요와 번영, 특히 재정적 풍요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어를 잡거나 구입하는 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며 재정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한편 고등어는 독특한 비린내와 손질의 번거로움 때문에 일상에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어와 관련된 꿈은 현재의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를 손질하거나 조리하는 꿈은 일상에서의 어려움이나 책임감에 대한 압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등어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오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어가 상하거나 비린내가 나는 경우,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의견 충돌이나 불신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식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몸이 허약하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고등어 꿈을 꾸는 경우, 이는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고등어를 잡는 꿈은 재정적인 이득이나 기회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에서의 성공이나 예상치 못한 수입을 상징할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물질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많은 고등어를 잡는 꿈은 큰 성공과 번영을 예고합니다. 고등어를 요리하는 꿈은 현재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등어 요리가 맛있게 완성되었다면, 이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임을 예고합니다. 썩은 고등어가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주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나 불화, 혹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신뢰 문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의 관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등어를 먹는 꿈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아질 것을 예고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충전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고등어가 신선하고 맛있다면, 이는 삶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고등어를 파는 꿈은 재정적인 이익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 꿈은 대체로 물질적인 풍요,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꿈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등어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와 관련된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를 예고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풍요, 건강의 회복, 혹은 새로운 도전에서의 성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썩거나 비린내가 나는 고등어 꿈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현재 상황에서의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고등어를 먹는 꿈은 대체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만약 고등어가 상한 상태라면 이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을 꾸었다면, 현재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사업을 준비하던 어시의 고등어 꿈 어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는데, 어느 날 고등어를 많이 잡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바다에서 고등어를 가득 잡아 올리는 장면이었고, 이는 이후 실제 사업에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길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몇 개월 후 사업에서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건강에 문제가 있던 B씨의 고등어 꿈 B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자주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등어를 먹는 꿈을 꾸었고, 이후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은 B씨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사례 3인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C씨의 꿈 C씨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썩은 고등어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현재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반영한 꿈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그는 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했고, 점차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 굽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거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게 될 징조이다. 고등어 먹는 꿈 맛있게 먹었다면 순탄한 연애, 소어성취 만족감 등을 상징하는 길몽으로서, 건강이 좋아지고, 바라던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될 징조이다. 만약 고등어가 맛이 없었다면 건강이 나빠지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흉몽이므로, 건강과 신상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고등어 사는 꿈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되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징조이다. 고등어 썩은 꿈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해, 초조해진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등어 얻는 꿈 집안에 먹을거리나, 약간의 목돈이 들어오게 될 징조이다. 고등어 잡는 꿈 그물로 고등어를 잡았다면, 협조자의 도움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맨손으로 고등어를 잡았다면, 행운이 찾아와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바라던 소망을 이루어지게 될 징조이다. 재물은 소어성취, 취업, 승진 등을 상징하는 길몽이다. 고등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선물, 식품, 제복 등이 생긴다. 고등어가 헤엄치는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거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게 될 징조이다. 고등어를 소금에 절이는 꿈 사업가에게는 재물을 축적하는 길몽이지만, 일반인이라면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이다. 고등어를 토막내는 꿈 사업자금을 배당받거나, 이익금을 분배하게 될 징조이다. 남에게 고등어를 주는 꿈 본인의 성거나 실적, 이권 등을 남에게 빼앗기게 될 징조이다. 바닷가나 배위에서 고등어를 나가 올린 꿈 집안에 경사로운 일이 생기거나, 사업적 소환을 발휘하여, 크게 성공할 징조이다. 잡았던 고등어를 놓친 꿈 절친한 친구와 절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감소될 흉몽이다. 죽은 고등어를 잡는 꿈 여행성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지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큰 그릇에 고등어가 가득 담긴 꿈 집안의 돈이나 재물, 먹거리 등이 품족해질 징조이다. 헤엄치는 고등어를 본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기게 되거나, 업무 실적이 향상되거나, 학업 성적이 올라갈 징조이다. 엘장